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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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헉! 엇! 반사! 아 시소하기 싫어! 시소가 제일 재미없어! 기다려, 잠시만요! 이렇게 따라가야 되거든요!" 아 진짜! 쩝쩝 달려 올라가 깜짝이야 파란색으로 점프 올라가서 시수아 잠깐 눌러주고 눌러가면은 저게 맞냐 저 왜 수직수직 수평 맞춰준 다음에 점프 점프 나 이거 5등이다 왼쪽 다시 오른쪽 점프 애들 모르게 막아 자식이 똑바로 챙겨가지고 어 남자친구야 빰빰빰 빰빰빰 너 나랑 좀 어울리는 것 같아 들어가자 사이좋게 안돼 나 무서워서 들어갈래 귀엽다 그치 왜 우와 이 고인물 시수여서 이러고 있네 우와 약올리는 것 봐 고난이도다 나도 나중에 이렇게 해야지 핫도그 같으면 좋겠다 이 핫도그 아 아 아 아 아 로즈칼 시비님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덜포 진짜 바보 아 어 축구다 이거 제일 재밌는거 어 좋아요 다이빙이 뭔데 잘 친거 같은데 어허 근데 돌키퍼 있어야돼 나이스 골랐다 아 우클리 그냥 우클리 우클리 우와 방금 뭐야 우와 이 새 새 고인물 그 중고리슨 날려버리는데 빠세이 아하 들어간다 빠세이 하하하하 먹아라 날 먹아봐라 그렇지 세대가리 잘한다 빠세이 그렇지 야아 3대빵이요 아 뱅 헉 아 쟤 암기를 왜 자꾸 했냐. 아 언제 웃겨. 넣어 넣어. 와, 좋아요. 6대빵에요 개짼나 진짜 아니 내가 걔 목살 잡았거든 갑자기 걔 맨어 목살을 잡았던 눈물 나다 와 엄청 우섭다 그치 이거 눈치 게임이네 처음에는 막 달려오를 돼 어차피 한번 다시 와야되거든? 저 노란색 법 없다 하하 놓치 모르고 내가 또 왜? 다큰 리액션 하하하하 해물이 다큰 리액션 하하하하 감사합니다.